로보함이 세김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김에 이르렀습니다라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함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함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루호보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호보함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루호보함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르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러 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새 루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야만 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신로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루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루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하더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처죽인지라 루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예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집하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의 세계물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워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루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루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귀를 정하여 유다의 절귀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귀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여로보함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의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르호보함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국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국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함과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함이 대답하되 갔다가 삼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함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러 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호 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야만 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신로사람 아이야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루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루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처죽인지라 루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루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왁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안몬 사람이더라 루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루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왁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루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안몬 여인이더라 루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루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야만 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루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루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야만 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라 이kach아의 scratching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